다시 돌아오거나, 금방 자살할 거라나,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정말 철저한 관료주의입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법과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할 정도로 일을 집행합니다. 스위스에서 이사를 하려면 8일 이내에 살던 곳 관청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간 곳에 이사왔다는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주민명부를 비치해야 하는데, 노트 크기만한 이사를에는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한 예언제 등 경찰이나 공무원이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살할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매전세로 발급하다 자전거 뒷바퀴 덮개에 부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니면, 벌금이 약 5만원, 사람이 자전거 길을 걸으면 벌금이 약 12,000원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고속도로 사용료를 냈다는 스티커를 앞 휴대창에 부착해야 하고, 차고가 없어서 밤에 길가에 주차하는 차들은 반드시 그 길 주변에 산다는 거주자 주차 증명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차를 타고 과속이라도 했을 경우엔 자동카메라 듣은 과속 현장사진과 함께 기절할 액수의 벌금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은 2배가 되며 다시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스위스는 그렇게 세세하고 철저한 관료주의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밤시부터 7시까지 목욕은 금지되는데 샤워는 허용될 정도입니다. 스위스가 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것에 벌금 매기고 수수료 떼고 게다가 대부분이 주민의 신고로 하게 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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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